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하림그룹을 새 주인으로 맞은 펜호션이 7월 30일 기업 퇴생 절차를 공식적으로 마쳤습니다. 지난 2013년 6월 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이후 25개월 만입니다. 이날 오전 신주가 상장되며 하림그룹의 지주회사인 제1홀딩스가 52%의 지분율로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펜호션은 상반기 매출 7,921억 원 영업이익 1,116억 원의 호성적을 발표했습니다. 부채 비율은 국내 해운업계에서 가장 양호한 100% 수준으로 개선됐습니다. 펜호션은 지난달 20일 김홍국 회장과 함께 대표이사로 선임된 추성협 사장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책임 경영을 하게 됩니다. 하림그룹 편입 이후 글로벌 유통사업을 새로운 수익 모델로 설정한 펜호션의 행보에 국내외 해운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